안녕하세요 조수미입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 방면에 많은 별들이 탄생한 그런 멋진 학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큰 꿈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어요. 서울종합예술학교의 멋진 발전과 여러분들의 행운 같이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이번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사실은 도심의 자리 잡고 있어서 넓은 캠퍼스라든지 이런 거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탁월한 강사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노력하셔서 정상의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